이거이거이거 마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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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일로 제 팔에 매달려서 턱을 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달릴 일이야 이게? 어? 마일로? 야 오빠 청소해야 돼 지금 청소하다가 마일로한테 잡혀갖고 청소 좀 하자 엄마 손 좀 놔주라 좀 주라주라 놔주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자랑하는게 아니구요 있는 팩트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일로 때문에 진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손 닦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엄마가 손을 어떻게 닦을까? 응? 마일노? 그랬어 닦지마 마일로 물은 묻혔는데 어떡하냐 아니야? 뭐지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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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내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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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멱살을 멱살을 잡으면 안 되지 야 놔줘 놔줘 제발 제발 엄마 멱살 어차씨 어이 이대로 응? 응 응 응 응 어흐흐흐흐흐흐흐흐 뭐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흡 아멘 아멘 양치 할 때는 좀.. 그건 좀 아니지 않니? 어우 전시려 어우 전시려 참가 끝! 양치 끝!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지금 시작해보자 이거가 안 돼